1, 2, 3 난 다시 울지않을래 사랑도 하지않을래 탈을 씻고 쓰라고 뱉는 꽃보다 높은 세상 요거? 요거 요거를 듣고 싶으셨대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언니는 이 편안심 언니 혼자 하자 1, 2,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봐도 언니만 사랑할래요 요거 오랜 시간을 다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나를 잘게 하는 사람 거기 계세요 나를 잘게 하는 사람? 그러면 이거는 드라마 오에스티 곡이었는데 좀 느린 노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부를게요 하나 좋아요 나를 나를 잘게 하는 사람? 나를 잘게 하는 사람? 아무 이유 없는 사람? 거기에 있어요 멀어지지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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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할게 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주간에 또 이렇게 물을 또 전 아까 부쳐줬는데 부쳐 두 병 다 먹어서 한 병도 부쳐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물까지 챙겨주신 여러분들의 센스 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신다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께요 여러분 참 좋아 저 오늘 오늘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 오겠어요? 반갑시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세요? 어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이러면 오라보니라는 노래를 즐겨주실거라 믿어보면서 오라보니 한번 불러보고요 왜요?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을 익으면 앵콘도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오라보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